고일러가 엄청 크어 80m 보통이면 고일러가 하네 저기 옥마산 위에서 2개 지금 3개 내려오는 거 보이지? 응 내가 삼촌이 저거 한번 태워줄게 싫어 아 저승가게 맞는데 어? 장극복이야 아니 저거 왜 사고 안나오면 되지 여기 한번 포장하고 좀 열폐가 되갔네 명소로 하려면 근데 왜 이 길밖에 없는 거야 저기 갈려면 이 길밖에 없는거야 뭐 뒤쪽으로 돌아서 가는게 있겠지 경순환 쪽에 있는데 창동 차라리 그 길이 낫겠구만 이게 원래는 여기가 아니라 저쪽 끝이었었어 지금 옮긴거에요 이것도 이 사람 지금 내려왔나고 어 내려왔다 재밌긴 하겠네 여기 봐봐 저기 저기 떨어졌어 논에 떨어졌어 어디? 논 어디? 저쪽 그러네 잘못 떨어지면 저기 논 여기다 떨어지겠다 뭐 전기줄 걸리면 말그대로 그냥 통구이 되는거야 통구이 위험하지 위험하긴 해 예 근데 저기 정iyi가 오죽알고 안탔다고 네 여기저기 차차에 떨어뜨렸지 근데 저기 전기줄에 걸리면 전기통일거야 저기다 주차시켜서 참고 전기통 통구이 통구이 이 사람들 여기다 그 차에 붙여넣나? 그렇지 그런가 뭐지 이러는 사람들 아니야 그게? 아니 저 패러 골라야 되는데 지금 공사하는게 뭐야 그렇지 아 여기 떨어지면 되겠네 여기에다 떨어지면 되는거 아니야? 여기다 주차시켜놓고 안 돼 안 돼 이 상태로 여기 쳐다보고 이 상태로 해서 이게 볼 때 이쪽 쳐다보고 X자로 끼는데 여기다가 쳐다보니까 여기로 차려 가는거죠? 이쪽으로 아니요 아니요 알아서 차려 잘 하실거에요 저쪽으로 이 상태로 그 상태로 이거 페르글라는 들어오는거 보고 오긴 왔는데 페르글라는 평말이라던지 그런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창동에 가다가 거기다가 그게 좀 하나 있었던거 그것은 이제 시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할수도 있어요 관광자원으로 인해서 네 확실히 들어오는 데가 조금 그렇지만 요즘 뭐 액티비티를 레포트 해가지고 페르글라는 장이 자꾸 홍보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건데 네 어젯 어젯 근데 안타까운건 여기 전기쪽으로 어떻게 좀 어디저기 여기 앞에 좀 우여 여기 뒤도 그렇고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네 그 치자 없어요 이쪽까지는 네 저추를 안오니까 여기는 없잖아요 지금 저도 한번 시에서 한번 운영할 때 한번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 흥보 차 해가지고